팀장님, 그거 뭐 보고 계세요? 아니 거실이 정남향인데 수세권이야 팀장님 오늘 촬영 컨셉 어떻게 해요? 여기는 분양가보다 전세가 착하네 아니 매매는 에어컨이 들어가도 전세에 에어컨 두 대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작업실이나 게임방 하면 딱이네 아우 조용하고 나무도 있고 나도 이런 데 혼자 살고 싶다 집 바로와 버스를 타고 7분이면 특급열차,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1호선 부천역을 이용 가능하고요 집 인근 도보 5분 거리 안에 초중고가 위치해 우리와의 통화 걱정은 없는 학세권 신축빌라입니다 부천 둘레길, 성내공원이 집 인근에 위치해 헬스장은 따로 다니실 필요가 없으시겠죠? 자 오늘은 부천시 신곡본동에 위치한 숲세권 신축빌라입니다 한계동 5층 12세대고요 주차도 100%니까 주차 편안하게 하시고 두꺼비와 함께 집 보러 가실게요 가요? 아 깜빡했는데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전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우 나 이거 데자뷰라 그러나? 왜 이렇게 익숙하지? 많이 익숙해 오늘 자 좌측으로 보시면 신발장 3단으로 시공되어 있는데 아주 잘 시공되어 있고요 밑에 띄움 시공에 라이트까지 이쁘게 들어옵니다 바닥 보시면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단차를 두셨어요 아 이쪽에도 단차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단차 넣어가지고 먼지비나 흙 같은 거 유입되는 거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은 특이하네 예경허토본이 전실 안에 있어 아 여기 다 원래 다 안쪽에 있던데 어? 데자뷰라 인가? 자 제가 뒤로 보시면 망인처리된 이렇게 3연동 슬라이빙도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주방하고 거실 여기 3번방이 있는데 3번방 먼저 볼게요 네 3번방 등이 아주 밝게 들어와가지고 엄청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야 오 여기 근데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3번방 이런 건가? 아 오늘 현장 분양가구 전세가가 작게 아 그러면 괜찮아요 내가 이따 얘기해줄게요 네 3번방 하나 좀 작은데요 다른데 다 커요 지금 사이즈를 먼저 재보니까 이쪽이 2.4m 이쪽은 2.3m고요 자 이 정도 사이즈면은 어린 자녀 방으로 쓰기 딱이죠 침대 놓으시고 책상 놓으시면 사이즈 잘 나올 거 같고요 옷 작은 좀 무리인 거 같아 자 3번방 보셨고요 바로 옆에 여기 메인 욕실 있네요 메인 욕실 보러 가실게요 자 메인 욕실인데요 어 나 욕실 많이 본 거 같아 어디서 왜 이렇게 익숙하죠 오늘 현장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세 가지 타입 다 너무 괜찮아서 지금 세 번째 증명이라고 대자리 같아 해바라기 수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일반 수전에 여기 선반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거울 수납장에 젠스타일 선반, 세면대, 양변기, 워터컨까지 워터컨이 있네 아 워터컨은 오늘 몇 개 쪼고 온 건지 아 많이 왔어 유광 타일로 벽면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러 망길 타일까지 잘 시공되어 있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어우 거실 크다 오오 길죠? 아 거실이 진짜 이렇게 기네요 주방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안방 볼게요 자 여기가 안방인데요 사이즈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쪽이 2m 90이고요 지금 이 폭이 3m 20이요 비싼 집을 빗대어 보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너무 착해 가격이 여기가 되게 괜찮긴 하죠 확실히 전세가나 이런 게 지금 분양가는 3억 후반이고요 전세가는 2억 9,800이 나왔어요 전세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자 천장 보시면 LG 힐센 에어컨까지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뭐 방 사이즈 괜찮아 가지고 침대 놓으시고 화장대나 옷장까지 놓으셔도 사이즈 넉넉할 것 같아요 자 안방에는 이렇게 부부욕실까지 있으니까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부부욕실이에요 오 부부욕실 창까지 여기도 환기창 있어 좋죠 네 부부욕실은 뭐 환기창 있으면 그냥 끝난 거잖아 맞죠 지금 벽면 유광 타일 바닥은 지금 미끄럼 방기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일반 수전 선반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울 수납장이 있고요 젠스타일 선반 세면대 양병기 워터건까지 주방상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아휴 오늘 장마가 시작이래요 밖에 비가 많이 오는데 습해가지고 땀이 나네 자 안방 보셨고요 이제 거실 보실 건데 주방까지 일자로 쫙 나 있는 라인조명이 너무 이쁘네요 라인조명 화면에 나오나요? 네네 여기 진짜 기네요 네 잘 나왔고요 천장 보시면 휘센 에어컨 기본 시공되어 있고 지금 제가 사이즈를 미리 재봤는데 이 폭은 지금 3.1m가 나와요 3.1m 나오고 지금 이 폭 있죠 네네 저기 방까지 폭이 4m가 나와요 아 여기 이게 기니까 확실히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사이즈보다 더 넓어 보이고요 이쪽에다 소파 놓으시면 여기 3인용 넣어야 겠다 아 그러게요 네 여기 3인용 놓으시고 이쪽에다는 텔레비에 큰 없어도 공간 넉넉할 것 같아요 지금 벽면 보시면 유광 폴리시 타일로 광폭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엄청 고급스럽게 잘 시공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호파 놓으시면 여기 공간 남잖아요 아 어그러네요 여기가 뭐 허탁이나 뭐 진 같은 거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음 자 그러면 옆에 옆에 2번 방이 있으니까 마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인데 지금 사이즈를 재봤거든요 여기가 지금 2m 20이고 여기가 2m 40이에요 음 뭐 사이즈가 크진 않죠? 크진 않네요 여기 그래도 다용도실이 있으니까 네 여기는 뭐 이렇게 가족 단위보다는 안방은 침실이나 방으로 쓰시고 뭐 드레스룸 하나 쓰시고 여기 작업실을 쓰시고 네 요즘 뭐 혼자서도 3룸 찾으시는 공인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아니면 여기를 뭐 드레스룸 쓰고 하나는 뭐 게임 좋아하시면 컴퓨터방으로 쓰고 취미방 쓰면 되겠죠 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2번 방에도 이렇게 등 많이 시공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 환하게 잘 들어오고요 옆에는 이렇게 베란다까지 있어요 베란다 마저 보고 가실게요 네 자 여기가 2번 방 베란다인데요 여기 창바퀴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네 이야 여기 숲세권 바로 뒤로 규천 둘레길이 있어요 어우 버스도 바로 앞에 있네요 네 뭐 착한 분양가 착한 전셋가 뭐 숲세권 조용한 곳 찾는 고객님들 좋겠죠 네 자 2번 방 베란다는 요 사이즈도 훌륭한데 요 폭이 넓어서 좋아요 어 그쵸 이 폭이 되게 넓어요 넓어서 좋고요 여기 딱 보니까 세탁기 자리죠 아 그러네요 세탁기에 여기 수전 입구 콘센트 입구 물 버리는 곳 있구요 자 여기 단체를 높게 해 놔 가지고 요쪽에서는 세탁기 놓으셔도 여기 무총사이실 때 무출련도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2번 방 까지 다 보셨고요 이제 주방 하나 왔네요 어우 주방 사이즈 괜찮다 음 뭐 여기도 되게 확실히 이게 길이감이 있어서 거실이랑 괜찮은 것 같아요 거실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거실하고 주방이 좁게 나오고 방이 크게 나온 타입도 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주방이 길게 잘 빠지고 방이 조금 작은 타입이에요 뭐 방 크기를 중요하지 않는 고객님들은 요 타입이 좋겠고요 자 아일랜드 식탁 이쁘게 시공돼 있고 3구 전기 쿡탑에 여기 후드까지 잘 시공돼 있습니다 여기 자각 싱크볼 잘 시공돼 있고요 어우 라이트도 이쁘게 들어오네 왼장고자 이쁘게 나와있고요 여기다 묵은 집 놓으시면 되시겠죠 오늘은 주방이 뭐 아늑하니까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현장 분양가는 3억 후반이고요 전세가는 2억 9,800 입주금도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분양은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전세는 한 1천 정도면 입주가 가능하시니까 전세 필요하신 분들은 요 메몰번호하고 요 대표번호로 연락주신 분 두꺼비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하마티비의 두꺼비팀장이었습니다 땀나 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경이 있습니다 터미포트와 기관의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Предлаг은 안전적인 기본으로 최저히 있을 것 같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